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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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어제 씨바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유튜브가 꼬여가지고 멘탈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제 너무 뭔가 이게 생활패턴이 꼬이는게 무서운게 어제는 7시? 지금 일찍 잤어 평소 9시 10시에 잤으니까 그러면 한두시에 일어나도 꽤나 이득이란 말이지 근데 씨바 개푹 자가지고 눈뛰니까 5시인가 6시인가인거야 그러니까 또 씨바 또 꼬인거지 푹 잤는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않아 그래서 휴방하고 다음날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기적을 내가 아니지 빠밤! 아주 막 기분좋게 카페로 딱 하면서 날씨좋아 어우 날 따뜻해 뚜껑을 열어볼까? 뭐지? 레바형? 딱 보니까 아니 씨바 페라리에 돛이 생겼어 아니 씨바 바람타는 서퍼도 아니고 배 항해도 아니고 갑자기 그래서 주변에 차를 딱 댄 다음에 확인해봤어 창문도 안 움직여! 다시 닫을라고 했는데 다치지도 않아! 그대로 고정이 돼버린겨! 천안 한가운데 페라리라는 해적선이 생겼다고 놀라가지고 본인께 뭔가 딱 봐도 불안하게 생긴 경고등 저 보여요? 여기요 에러가 났습니다 아니 씨바 어떻게 하다보니까 창문이 닫혀 이 뚜껑이 안 닫히는거에요 어떻게 일단은 저대로 속도 밟으면 날라가요 막 다 망가져 그래서 그 시뻘건 스포츠카를 다르고 속도 30에서 40 밟으면서 도로에서 이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엠포 컨버터블 신형이 뿡! 뚫려 옆에서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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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뭐지? 징! 같은 뭔가 스포티한 차로서 뭔가 공감대를 느낀 차도 있습니다 아씨! 그 뒤에 뚜껑이 안 닫혔어요! 안 닫혀요 에! 지이이이익 칙! 온갖 억으로 닦으러서 집에 왔어 그리고 집에 주차를 했어 어떤 꼬라지로? 삐꼬라지로 3시 43분 3시 6분 3시 28분에 차 뚜껑 열려있다고 친절한 아파트 주민들께서 세분이나 전화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빨간차 두 분 네네 아 그 위가 열려있어서요 아 그게 안 닫혀요 아 알겠습니다 차 너무 멋있어요 아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페라리 차주분이시죠? 아 네 그 오픈데이는데 그대로 열려있어요 아 그게 고장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차 멋집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식 센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방치를 해놨어 딜러분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센터를 보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캐리어를 불러야 된다 캐리어면은 그래도 한 40만원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이제 보통 어부바 차라 하면요 이런 식이에요 트럭 앞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에다가 여기 이렇게 내려서 이제 페라리를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제 레카라고 하죠 이거 어부바 차라고 해요 이렇게 태워 얘가 이제 막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죠 얘가 지금 단점이 뭐예요 뚜껑이 열려있다 도시 달려있다 그럼 이 트럭도 속도 50km 이상이면 뚜껑 안녕 어 그럼 무슨 차를 불러야 되냐 그 존나 고급스러운 거 아세요 여러분? 존나 로이스 로이스 새 차 살 때나 나오는 그 존나 유리 개쩌는 거 박스 어부바 차를 불러야 돼요 이 차는 50만 원 왜 50만 원이 드냐 페라리는 정식 센터가 서울 부산 두 군데인데 부산을 갈 수는 없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천안에서 약 90km 그래서 이 박스 차가 거기까지 가는 비용 50만 원 돌아올 때는 고쳐진다 하더라도 일반 어부바 차 하면은 그것도 한 3, 40만 원 거의 돈 100만 원이 나가리 거기 수리 비용은 알 수도 없고 하루 아침에 100만 원이 사라졌어 겨우겨우 오늘 기분 좋게 힘내서 작업해보자 하고 나갔는데 내가 힘이 나 안 나 아니 졸지에 갑자기 박스카를 가지고 와야 돼 심지어 오늘은 일요일 센터가 열지도 않아요 차를 보낸다 한들 검사도 못하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 관련해서 슈퍼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난 지식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해완아 나 근데 페라리 센터는 전화하는 거는 24시 받을 걸 전화 하나 한번 해봐라 전화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페라리 탑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드렸는데요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고객님 보증 연장은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보증 연장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내가 11월에 마지막 보증 연장이라고 800만 원인가 700만 원을 냈었단 말이죠? 그 존나 비싸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 견인은 그 보증 내에서 해결되는 건가요? 이때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었어 저희가 견인 무상으로 진행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스! 일단 100만 원 뽕 뽑았다 도와주신 형님이 핀쓰 형님이거든 근데 비슷한 증상이 최근에 있었대 근데 그 차는 보증 기간 내에 있어서 품목이 해당이 돼서 무상 수리가 됐대 수천만 원 아꼈지 페라리 못할 뿐이지 괜찮으신 거야 이제 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서 근데 아 그러면은 저희가 탁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지금 타비 문제가 생겨서 특수 차량도 되냐 된대!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박스카로 부탁드린다 그러고 나서 주차장에 있던 나의 돛담배를 출항시켰죠 돛을 올려라! 이미 올라가 있지만! 걱정했어 박스카에 또 안 들어갈 정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레카 기사님께서 여깁니다! 여깁니다! 갔다가 왔는데 어부바차에 지붕이 없어 벽도 없어 갱 어부바차야 내 박스! 아니 내가 씨버 박스카다를 했지? 씨버 내 저기 탑 날릴 일 있어? 어 기사님 저기 탑 보시면 아시다시피 탑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오게 되나? 어휴!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왜 오셨나요? 어휴 그래서 왔는데? 아니 증상이 어떠신데요? 아니 이 탑이 안 닫혀요 이게 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거 누르면은 창문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눌러도 소리 안 닫힌 게 지이이이이ž 갑자기 닫혀 아니 아까 시동을 한 4번인가 껐다 켰다 하면서 해봤는데 안됐는데? 어? 저거 다시 열어볼게요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징 nonsense 지이이잉 2시간 뒤 페라리 하우스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흠 근데 명준아 페라리 멋진 488 이게 뭐야 무슨..무슨 문법이야 아무튼 이렇게 페라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있었다고? 구나치지 말고 아무튼 저예요! 어 진짜 있네 씨바! 아이 씨바 서너다! 좋아 그럼 오늘 이것도 나름 유튜브 각이라고 유튜브 후기 채팅창에서 받겠습니다 그 유튜브 각을 보신 여러분들의 소감 어떠신가요? 와..빨리 난다잉 웨이 맥뎅스키 웨이맥뎅스키 안녕!